또는 그럼 내가 손도 줘?? 멍청한 녀urs 까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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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하핳 머리 어 안 해! 안 해 안 해 어 어 진짜 안 해 요약 정리 요약정리 해놨잖아 요약정리 내 유튜브 보란 말이야 내 유튜브 불가능한 미션을 주시네 러어 pupil 런 아주 재밌는 맵이네요 이맵을 칭찬합니다 아 아주 재밌는 맵이네요 런 달려 아무것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맵 런 갑자기 위에 support 떨어지면 안된다 갑자기 쿠파넣음 안된다 갑자기 나오면 안된다! 아아아아! 이게 게임이지! 아아아아아아! 아아 다행이야 빨스풀 6400점 정면으로 실력으로 붙으면 제가 깨졌지 않아요? 제가 깨졌잖아요? 제가? 하지만! 이게 바로 휘마메의 묘이지 변화구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아주 좋은 게임 부조리한 것만 주진 않나봐 어어 벗어 아 야 이걸 내가 못먹었다고? 야 이걸 내가 못먹었다고? 아아 이걸 이걸 내가 만든다고? 님들도 지금 이 현저하게 보이는 렉이 보이나요? 와아아아 에앰? 로이 근데 이거 실화해요 이거?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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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두대떼 돌고 죽고 내가 뒤에 따라오던 애가 먹었습니다 자 봤쥬? 슈마메은 이렇게 겁나 쳐졌어도 재수가 없어도 얘가 끝까지 자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뒤집힌다 쓸데없이 큰 공팡이니 오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이제 쓰레기 게임이라고 맘.. 맘껏 욕해야겠다 엄청난 핑크 닉네임 엄청난이고 아 나중에 결과창에서 보여줄게요 아 미 겁나 웃기네 저거 보셈 나중에 미 보셈 개웃기네 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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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다 피했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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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피했어 너란 피했어 오우! 오아 호우 말도 안 돼 항상 트롤하고 뒤풀이 뒤풀이 료 배틀할까? 아니죠 아니 쩠짜아ㅏ아아하하 너희들 다 못까냐 아 나와! 어? 바보죠 그러니까! 내 유튜브 보고 배우라고 얘들 나 순간이도 안전할걸? 나 순간이도 안전할걸요? 비밀 모르겠지? 나 순간이도 안전할걸? 아마도 이거 던 이거 그 뭐냐 득회 아니야? 득회? 득회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죽이냐? 망했다 야! 아 아 저 열쇠 나한테 주면 안됩니까? 열쇠 나한테 주면 안됩니까? 열쇠 나한테 주면 안됩니까 열쇠? 그 죽으면은 열쇠 건너편으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됩니까? 열쇠 열쇠 좀 먹자 아 다른 열쇠 없나? 아니면은? 하아 미치겠네 아 열어줍시다 아 원래 되지 않았나? 큰거만 되는거였나? 아 아 그래? 아 좋다말았네 좋다말았네 그럼 아 아 좋다말았네 아 진짜 아 아 아 나 몰랐어 아 작은거 찍기 안됐구나 아니 그러면 이거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겁나 웃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겁나 웃겨요 보세요 봐봐 난 정상 이게 메커니즘이 겁나 웃기도 하고 아 문 야아아아 그렇지 세이브야? 쟤 문 막혀라 문 막혀라 야이 야이 씨 이거 또 뭐야 아아아아 나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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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쇠 먹을라고 지금 그치 저쪽으로 가죠? 아이씨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저거 아아 나 진짜 게임 끝났다 아 아 여 끝인가? 야 꼭 마지막에 야 꼭 마지막에만 이러내 꼭 마지막에만 두개 다 해놓고 예 그 이인용 트롤이 오히려 특기 케이스에요 난 위로 간다 야 윗길에 어드밴테이지 없냐? 어 잠깐만 있던거 같기도 지금 봤는데 58층 언제 복귀하셨대요 키키 이별임왕님 천원 에반데? 위에서 뭐가 자꾸 떨어지냐 다 따라왔어 기다려라 마왕 기다려라 마왕 마왕 기다려 융잡는다 앗돼 아아 이거 내가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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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 이거 지롱 느낌이 그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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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짓하고 15종 먹어야 되냐 오 사실 하하 그 Where 지금 은 네 여기 아 이게 빨간색이 어렵다 저게 검은색은 내가 노리고 할 수가 있는데 빨간색은 어렵다 이거 뭐야 누구십니까 아 저 불꽃 먹으면 암살이죠 잠시만요 이별이방님 만원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불꽃 먹으면 암살이에요 싱글은 괜찮은데 멀티는 먹는 순간 대포가 떠나가